남은 명으로 보낸 사람을 하나 보내주게. 명이다. 하룬이 먼저 명나라로 간 이후에 이방원이 뒤따라가는 것이 염려스런데. 남아 동작함을 진행하는 사람의 하룬이 잘 안해. 이는 필시! 하룬이 명황제에게 요동정보를 중지시킬 것이며 그 일은 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쪽에서 일어나는 거사명을 용인해달라고 할 테지. 어차피 이럴 수가. 그럼 저희도 대책이 필요한 거다라니까. 내 그래서 명으로 사람을 운행해달라고 하시나. 그 자에게 조선의 명나라를 치료할 것이며 동북면 지역에 전쟁주비를 맞추다 소문을 포트리도록 지시하니. 그럼 필시 정황군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야. 내 손으로 직접 널 쳐다날 수 없다면 명분을 찾아 명분을 낳을 뻔해. 다르니의 칼을 위하여 저를 쫓아다 오자 하니. 그 후한 자동사의 일을 얻다. 다르니의 칼을 위하여 다르니의 칼을 위하여 너를 쳐다날 것이다. 다르니의 칼을 위하여 저를 쫓아다 오자 하니. 별 기쁘다. 서로를 향해 달랑이 날 거라. 내 목숨을 매건 싸움. 두렵고 두렵다. 이 사람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나를 향한 모든 칼을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를 반겨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꿈꾸는 나의 나라 풍건한 나의 나라 위하여. 길을 받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아멘 천국인 어머니 천국인 어머니 고산일생으로 영에서 살아 돌아온다 전하 미찬한 목숨 무사히 살아 돌아왔나이다 명황제가 더 이상 표전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동국면 지역의 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정도전에 한이 흥상 후보사 파직을 요구합니다 전하 명황제 또한 날 대적하기 위해 차도 살인 지게 온라 정도전은 한이 흥상군군 조준에게 이립하고 옹과 백으로 물러나거라 뜻을 받들게 된 아이다 그리고 정도전을 동국면 도선무슨 찰사로 임명한다 경원 가서 동국면을 수대하고 오라 그 뜻을 받들게 된 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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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